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에 힘입어 우리 증시도 오늘 강세기저입니다. 코스피가 2030선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장기 박스권으로 여겨지는 550선 탈환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성훈 팀장, 유윤재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훈 팀장님이 어제 개막한 중국의 전임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군요. 일단 우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IT와 은행 업종의 경우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비 덜 오른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많이 불리우는 소재나 산업재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3월 3일이었죠. 전국 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임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후진타 국가주석과 원자바야 총리 체제에서 시진핑 그리고 리커창 총리 체제로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먼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전임대선 새로운 정책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작년에 개최된 제18차 중국대표대회와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전반적으로 재차 강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13년 6대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크게 내수 확대와 소비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비교되는 농업의 생산성 강화와 그리고 소재산업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생산과잉에 따른 재고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진화 최근에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진화 다시 말해서 도시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도시에 따른 새로운 소비문화 창출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소득분배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 10년간 중국의 목표는 8% 그동안 성장했던 바오바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성장보다는 분배와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앞서 중국의 제조업의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재산업체에서도 단지 전인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소재산업체에서 너무 큰 무리한 배팅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 경제도 역시 선진화가 되어가는 만큼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안정적인 흐름을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찾는 것이 경제의 원리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소재산업체보다는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의 도시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나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그런 관련 업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낮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재산업체에 대한 경기 민감주는 일단 흐름을 지켜보실 때 적어도 1분기 2013년도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서 포지션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낮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유인재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죠. 그 3년, 3년 반의 장기 박스권의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대감이 큰데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장기 박스권에 대한 돌파 역시 시간을 두고 본다면 충분히 여러 대외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우려감도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항에 있어서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장기 좀 오를 때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비중을 약간 줄이든지 아니면 초반에 지금 많은 비중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50선 저항을 앞두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순고르기 양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업종이 다 안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수대로 본다면 단기 조정을 고려하지만 IT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자 또는 확대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IT 장비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 역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근거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ICT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계속 유효한데요. 역시 박근혜 신정부의 어떤 적집 방향, ICT에 대한 산업이 계속 육성될 거고 정책적으로 지금 5대 공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유효할 거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스마트폰이 계속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코스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 IT 업종에서 영향을 줄 건데 이런 스마트폰이 일단 일사분기에 되고 신제품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역시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째로 근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반도체 디램 가격입니다.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작년 12월부터 디램 가격이 계속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공급량을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관련돼서 계속 수요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계속 반등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세 번째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는 550점 장기 조정이 예상되지만 IT 부품이나 장비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승이 일단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관심 종목을 한 네 종목 정도 선정해봤는데요. 대덕전자, 옵트론테, SFA, 일진 디스플레이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